1. 2. 어차피 너도 몬드의 술을 위해 온 거겠지? 뭐가 좋을까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3. 3. 5. 5. 5. 6. 5. 5. 6. FBI 5. 6. 6. 10. 10. 11. 10. 11. 12. 13. 어휘가 없네 개새끼가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좋을까 뭐가 좋을까 어서오세요 뭘 찾으세요 어차피 너도 못해 미운 나라 리월은 티받네 미운 나라 리월은 티받네 미운 나라 리월은 티바트에서 가장 번호와 무역항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운 나라 리월은 티받